I'm falling in love 이게 사랑인가 봐 아무 생각 안 나 너만 생각해 I just want to scream I'm falling in I just want to scream I'm falling in love Baby don't walk away from me 눈들 자리에 있어 내가 갈게 And I know it's out to see 기쁜만큼 힘든 것도 잘 알잖아 우릴 그냥 이대로만 서로 기대 멀어지지 않게 Just right, hold me up for now 나를 놓지 마 We're never gonna slow down That's right 미칠 것만 같아 내게 빠져버린 걸 내 맘을 받아줘 I'm falling in love I'm falling in love I'm falling in love I just want to scream I'm falling in love 아라카 You're here with Akini TofuPop Radio.fm And many of you who are watching the web cams Now We can see that you're unique With all the time So welcome to be here 쑤리카ย우니 와우 financially 1번에 això 자 일단 소개시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퐁츪 선주 own abusive 로 mate azt 롱 카 롱 진짜ophone 롸 징 징 롸 징 징 롸 롸카 롸 롸카 롸 안녕하세요 저는 이보 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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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이번이 첫 방문이신가요? 아니면 이전에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РЕM Люб은이 탁 cioè lots of DMG 메뉴 타이 태국에서 팬매팅 근데 Jake 링에 Prior resonates with us 저희 멤버들 평소 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opes이 mouvement을 좋아해요 저는 음식과 음식을 많이 먹고 싶어서 저는 음식과 음식을 많이 먹고 싶어서 지금 한국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따뜻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진짜로, 마음흥타이 저는 한국이 많아서 마음흥타이 마음흥타이 마음면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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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흥타이 마음면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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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를 바로 란 support 가수가 된 소감은 정말 저희가 준비한 노래와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을 바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저희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 게 저희 목표고 일단 저에게 있어서 가수라는 게 저의 꿈이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더 뭔가를 감동을 줄 수 있는 가수가 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래가 봤을 때에는 노래가 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나는 예상한 연구소가 된 소개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노래가 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던데요? 저는 원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에게는 어떤 일을 들으셨는지 말이죠? 반응이 어떤가요?좋은가요? 아.. 좋잖아요 하하하하하 공격 공격 이 번역이 이번에는 이 번역이 우리의 7대 이 곡은 우리의 7대가 우리의 8대가 우리의 8대가 우리의 8대가 그래서 이를 보여줍니다. 사실 드디어 그녀의 희생들도 좋아해 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의 희생들의 희생들은 모짜렐라 그러면서 그녀는 그녀의 희생들에게 제시하여 그녀의 희생들에게 그의 희생들에게 어떤 그녀의 희생들에게 그녀의 희생들에게 그녀의 희생들에게 그의 희생들에게 제 провод에 계속 응원을 해주고 있다 저녁을 달라고 합니다 홍해~~ 홍락 reflections 홍락 Vale 홍락 baixo 홍락 2년 말에 중국에서 상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모스 안티스페이틴 아티스트라고 인기상을 받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기대되는 상을 받았는데 2015년에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룹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컴백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 다시 찾아 뵐 모습 새롭고 많은 감동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처음 컴백? 아니고 아직 예전이신가요? 아직 아아 3분들 진짜 안녕하세요 아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태국에서 첫 팬미팅을 하게 되셨는데 태국 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면 어떤 걸 준비를 해 오셨을까요 정말 저희가 저희가 어제 시장에 가서 시장에 가서 저희가 미션을 해서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한 명당 500 바트 시켜서 뜻 깊은 선물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추첨을 통해서 한번 재밌게 해주세요 저희는 한국에 오늘 시장에 하나 500 바트 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 몇 명 근데 그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함께하는 친구가 함께하는 친구가 할 수 있는 친구가 함께하는 친구가 함께하는 친구가 함께하는 친구가 함께하는 친구가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참여하는 친구가 함께하는 친구가 함께하는 친구가 함께하는 친구가 그리고 함께하는 친구가 유리와 그리고, 누군다든지 또는 어떤 기술의 기술을 준비하는데 어떤 게 가장 좋아하는 게 어떤 걸 가장 하고 싶으세요? 저는 무조건 여행을 가겠습니다. 여행 갈게요. 승연과 약자빠이 티아오나 하? 흰하이? 어디에요? 어디로 여행을 가요? 어디든지 가고 싶어요. 서울 이외에 아무도. 흰하이 그라이티맛 샤깅성 저는 도시도 좋고 다 좋은데 그냥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가고 싶어요. 약자빠이 사탄티티양이 거의 군끄이 막 관어 자궁성 막 태어난 타이티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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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휴식은 타이티맛 пред consumed. mat likes his 회사티맛 타이티맛을 받은 이렇게 똑같чит offline..! 지금까지 스스로 będzie emulate class Silkturn. parfois 나사와 함께하는 문화가 될 것 같아요 그gan으로에 많이 칼내는 문화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전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잘 안 porte 싶어요 지금 그 JJ이 친구가 그니까 오늘은 문화가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하하하. 제가 자싸로 가요 제가 한 번 더 해주셨는지 한 번 더 해주세요 내가 얘기한다는 말 이건 유니콘 아 그거 있다 쿤니 막막 쿤니 막막 아 쿤니 막막 수위 진진 수위 진진 수위 진진 수위 진진 수위 진진 쿤니 막막 봄 라 군 봄 라 마트 타이 신선 수위 진진 level 아 수ي 헿 인 제 야 ㅇ 한 번 들어봤대요 한 번 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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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팬 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팬분들을 만나게 된 소감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계획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태국에 이렇게 처음 왔는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태국에 더 많이 와서 더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되게 좋겠고. 제가 이번 팬미팅 때 정말 실망시키지 않고 저희가 준비한 거 그대로 보여드릴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상반파부터 지금까지 팬미팅을 spot하는 팬미팅을 미팅을 받았을 때에 수학이 되었을 때. 고맙습니다. 두 분이 팬미팅을 뜻하는 팬미팅이 한다고 합니다. 한 명이 추억에恺심 때문에 이 팬미팅을 주셔서 재수입을 요리하는 팬미팅은 한국의 경기를 위한 예약이 어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말을 안하고 있었는데, 이 건지는 이 취라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안하고 싶어요? 나는 이거 이본름부터 이본름부터 사실 모자 같은 초록색깔 모자 싱글 지겨나 혹시 이본름부터 포장하지 않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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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은 아니요 당신에게 ...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